안녕하세요 개피티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먼저 톰골드런 시작 여기로 가겠습니다 행크 잘할 수 있지? 가자! 우리 가는거야 시작 좋아 야 나 이래봬도 강아지야 엄청 빨리 발릴 수 있어 하하하하 따라잡고 말겠어 개 섞어라 이 이 너구리 어디갔어 너구리 안보인다 이제 행크 빨리 달려 넌 할 수 있어 그렇지 너구리 잡았어 어 너구리 보인다 하하하하 너구리가 나한테 다이나마이트를 줬어 오케이 나는 위로 다녀야지 그렇지 위로 열심히 다녀야 돼 오예 하하하하하하 걸리기만 해봐라 후우 골드바 엄청 많이 모았어 오예 어 기차 타러 가자 너무 기차 타는거 좋아 너무 기차 타는거 좋아 그렇지 점프 완전 인디아나 줬어 이거 좋아 좋아 야 톰이 하하하하 행크 잘한다 행크 기차 잘 차네 좋아 와 묘기도 잘해 좋아 운전 잘하는데 오케이 점프 잘했어 균형 잘 잡았어 너구리 좀만 기다려 좀만 천천히 가주겠니 너구리 한번만 가줘 너너너 빨리 다닌다 진짜 좀만 기다려 제발 어허허허허 기다려 나구리 앉아 볼게 어 이거 골드가 엄청 많이 먹는데 어 금맛 너무 맛있어 골드가 이렇게 맛있었을 줄이야 골드 너무 맛있는데 골드 봐 아이스크림 어, 헹크가 지금 워리우겐 했어 아파카 워리우겐 그렇지 잘했어 괜히 뻘짓하다가 죽었다 38만 나왔어 그래도 좋아 땅게임 하자 이번에는 톰 프렌즈 어 얘들아 잘 있었어? 야 니네 왜 다 가발 쓰고 있어 사진 찍자 아 사진 잘 나왔어 이거 무너진다 얘네 뭐하고 있어? 샤워하고 싶지? 너 씻어 이거 정리 좀 하자 너도 씻고 진저도 씻고 넌 뭐하고 싶어 벤 너 아프구나 핸크 안젤라 감기 걸렸어? 안젤라부터 어 콧물은 청소기로 빨아줘야 돼 흠 흠 아 너무 많이 빨았나? 너무 많이 빨아들였다 그래 안젤라 이뻐 안젤라 나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흐흐흐 귀여워 귀여워 안젤라 오케이 그래 그거 하고 요리해 요리하고 있어 이리와 핸크 핸크부터 아까 핸크가 아프다고 했어 톰 거의 들어가 있어 어디가 아픈데 핸크 오 딸꾹치라는 거야? 딸꾹치라는 망치가 양이지 이거나 받아라 인마 딸꾹치 멈췄지? 오 진짜 감쪽같지 오 감쪽같지 아니야? 이거라 먹어라 인마 그럼 이거라 이거라 행여라 오케이 그래 너 이거 핸크 이거 하고 있어 저쪽가서 하고 있어 저쪽가서 자 이거 하고 있어 우리 벤 벤 아프데 어디에 퍼 벤 그래 주사 맞자 꾀병이지 지금 꾀병 부리는거 아니지 아니야? 그럼 이거? 흐흐흐흐 흐흐흐흐 잘 봐 어 꾀병이었어 벤 꾀병 부렸어 왜 안아프면서 왜 아픈척해 좋아? 좋아? 그이그 어 너 거기서 게임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어 벤 그 다음에 애들 어디갔어 야 이거 야 왜이래 이거 너무 드럽잖아 애들 깔끔하게 써야지 애들이 손 풍선하고 싶어? 그래 너 풍선해 자 진저 너는 청소해 그렇지 그리고 레베카는 그래 곰이 형 해 곰이랑 놀아 야 또 어디갔어 애들 응 음 재밌어? 안젤라 만드는거 좋아? 좋아 좋아 풍선 풍선 터트리기 하자 이거 또 하나 또 하나 하나 더 있어야 돼 나와라 나와라 그렇지 그 다음에 노란거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다했어 이건 재밌어 이제 그만하고 다른거 하자 이제 이게 뭐 이거 재밌어? 나는 같이 할래? 같이 하자 어 이건 여기에다가 놓고 이거 너무 쉽잖아 아 이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다음에 하자 야 우리 쇼핑가자 얘들아 우리 쇼핑가자 그래 너 얘랑 얘기 둘이 놀아 맞지? 야 쇼핑가자 이제 빨리 버스에 타 가자 여기 가자 카드 열자 오 오 예 오오 오오 카드 열고싶다 카드 아 있던거야 다 있던거 아 다 있던거야 제발 새거 제발 새거 어 아 있던거 아 있던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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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거 아 다 있던거 어 새거 나왔어 새거 오 예 오오 새거 나왔어 오 또 새거 났어 오 다 새거 났어 오 장난 아니다 안잘라 스티커 와 좋아 드디어 새거가 나왔군 또 오 예 새로운 앨범 오케이 다 채워넣자 오 예 많이 완성했어 좋아 오 그래 너네 재밌게 놀고있지 그래 또 보자 안녕 얘들아 재밌게 놀고있어 알았지 안녕 이번에는 도낫 디스터브 방해하지마 방해하지마 게임 이 안에 누구있나 톤인종이 눌러보자 안에 있어요 있어요 왜요 열받기 하자 오 겁나 열받아서 이만큼 찼어 날개지이롱 나와라 으흐흐흐흐 아직 화가 덜 났어 이거봐 으으- 나와라 으흐흐흐흐흐 너 넣어 어 아 구웨이래 가버리랴 꺼지랴 이얝-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그래도 화를 안내는 애 화를 안낸다 근데 오 진짜 인내심이 대단한데? 흑흑흑흐흑흑 열받았어 열받았어 오케이 완전히 열받게 하자 컵졌어 컵 다시 한 번 더 열받게 한 번만 더 열받게 하자 Alejandra 4 어, 꿀벌 들어갔어 이제 너 벌에 쏘인다 이제 ㅋㅋㅋㅋㅋㅋ 으으! 벌에 쏘였어 ㅋама 진짜 열받겠다 봐봐 더 열받게 하자 윽! 윽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억니까 읗 어 이거 누구야? 어 이거 누구야? 뭐여? 넣어라! 헉! 또 컵 쪘어! 컵 똑같은거 쪘어 한번만 더 열받게 하자 게임할까? 게임하자 헉! 앗싸! 아이야! 어 저 건드리면 안돼 헤이야! 오! 이거 건들뻔했어 한 번에 잘라야지 그렇지 윽! 앗싸! 척척! 척척척! 샤악! 샤악! 어우 어우! 그럴뻔했다 우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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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한번만 더 열받게 할까? 나와! 누룩! 어 이 컵! 이 컵! 달라고 했다 하얀색 컵 나와! 우후! 우후! 흐흐흫! 대행! 엄청 열받게! 어이 뭐야! 우후! 문 넘어갔어! 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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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 완전 열받았다 이제 오예! 유니콘 졌어! 와! 장난아니다 뭐 모았지? 아까 뭐 모았는데? 컵이랑 유니콘 오케이 이 게임은 여기까지만 하자 아 이번에는 선생님 선생님 괴롭힌 오오 이제 낮이 됐어 밤에서 낮이 됐어 이제 학교 갈 시간이야 선생님이 들어온다 뭐야 이거 선생님이 형 마귀할몸이야 뭐야 해샫헤헤헿 여왠현 lieutenant 해샫헤헤허헤헝 선생님 열받았어 오 기분이 구름껬나봐 다른거 뭐 던질거 없나? 종이말고 아 선생님 겁나 열받았어 이거라 맞아라 진짜 열받게 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이야 웃기다 한 번만 더 열받게 하자 뭐야 선생님 나간다 알았어요 선생님 이제 열받게 안할게요 안녕 선생님 안녕 이번에는 솔로 레벨링 레벨업 좀 하자 오케이 보스 한번 없애자 보스 가자 너 기다려 인마 내가 망치로 나 때려주겠어 망치로 내가 얼굴을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받아라 별거 아니네 야 보스인데 왜 이렇게 약해 너무 약하잖아 레벨이 너무 낮은거 아냐? 오케이 요거 요게 가자 고맙다 아bros 아이고 아이고 놓쳤어 괜찮아 오케이 레벨 그래도 900 넘어 워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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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엑 오케 레벨 1000 넘어야 되는데 다시 치워야 돼 좋아 레벨 2천 넘어 오 예 3천 넘어 오케 어우 되게 못생긴 보스다 오 3천 넘었어 받아라 인마 한방엔 없애주지 그렇지 어 저거 이거 나만 저거 끝내야돼 안녕하세요 사람들 안녕 어 이거 끝 이거 다 지울 수 있겠다 돈 엄청 많아 오 예 돈 2천 남았어 어 이제 지울 거 없다 오케이 다시 여기 점프하고 오케이 오케이 티켓 넣어줬어 레벨이 너무 낮은데 지금 현재 아 죽어서 레벨 낮아졌어 아 죽으면 레벨이 낮아지나봐 아 진짜 아까워 레벨이 되게 높았는데 아깝다 아깝다 큰일 났다 아 끝까지 못갔어 좋은 거 나와라 레벨 업 하자 마지막으로 오케이 좋아 오 오 우와 이거 봐봐 나 뭐여 오 장난 아닌데 오 새로운 갑옷 얻었어 워 벌써 500 500 500 넘어 오케이 600 넘었어 좋아 아 이거 깰 수 있겠다 깼어 오 예 깼어 돈 많은데 근데 뭐 질 건물이 없다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입드 도지 우리 불쌍한 도지를 이 꿀벌한테서 지켜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하지 여기서 걸쳐서 해볼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살았어 근데 별 두 개 얻는다 두 개 두 개 세 개 얻어야 좋은 건데 도지 얼굴 봐 되게 웃기다 도지 되게 좋아한다 오케이 여기서 안 떨어지려면은 내가 봤을 때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 좋아 어 됐어 별 세 개 별 세 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2초만 버텨 1초만 그렇지 어 별 세 개 얻었어 별 세 개 얻었어 오 예 오케이 이건 어떡하지 이거를 감싸면 되겠다 이렇게 도지 되게 좋아한다 도지 되게 좋아한다 오케이 마지막 어떻게 해 이렇게 하자 도지 되게 좋아 오케이 오 예 도지 살렸어 도지 살렸어 오 강신이 살렸다 오케이 그럼 이 게임은 여기까지 이번에는 스턴벌 가이스 가자 오케이 통나무다 1등 해야지 16명 통과하는 거야 이거 나 여기 맨 앞에 있다 진흙탕을 헤무쳐서 가야 돼 어 어 괜찮아 오케이 진흙탕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케이 여기 통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돼 대각선으로 가야 돼 통나무 그렇지 통과했어 통과했어 대각선으로 달리기 대각선으로 달리기 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너무 빨리 갔네 너무 멀리까지 갔잖아 너무 멀리까지 갔잖아 그렇지 그렇지 통과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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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살았어 살았어 좋아 빨리 가 빨리 가자 빨리 오케이 오 통과했어 예이 통과했다 하하하하 오케이 라운드2 뭐야 이게 우주공간인데 오케이 오케이 가자 점프 우와 아이고 아이고 어 무중력 상태인데 막 날라다녀 점프 잘 해야겠다 아 아 떨어졌어 이쪽으로 점프해야 되나 그렇지 사람들 따라가자 그렇지 오케이 침착하게 하는거야 침착하게 너무 서두르지 마 서두르면 안돼 그렇지 오 오케이 잘할 수 있어 너무 서두르지 마 그렇지 오케이 기다렸다가 오 좋아요 우선 한명 통과했어 다왔다 다왔다 다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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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결승이야 결승이야 저기야 오케이 여기야 피니쉬 라인이 여기다 오예 통과 통과했어 하하하하 오케이 여기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오케이 좋아 오 일곱명 통과 아 일곱명 일곱명 없어질 때까지 하는거 이제 오케이 점프 안돼 점프 일어나 일어나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오 그렇지 후 좋아 떨어지면 안 돼 후 살았어 한명 한명 탈락했어 일어나 일어나 오케이 요 사이로 지나가 그렇지 이 사이로 지나가 그렇지 어 안돼 안 돼 오 통과했어 후 오케이 하하하하 어 안돼 안돼 아 죽었어 아 진짜 오케이 다른게임 하자 아 이번엔 좀비 쓰나미 하자 시작 하자 하하하 이거 봐 좀비가 막 물라 그래 돈 동전 많이 먹어줘야 돼 그렇지 헐 헐 저 사람들 없나 어 오케이 히히 으이 오 오케이 3마리 좀비 3마리 이제 점프를 잘 뛰어야 돼 오케이 좀비 4마리 폭탄 건드리면 안 돼 5마리 차 온다 차 피하고 오케이 5마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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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뭐야 용으로 변했어 오케이 6마리 오 오 오케이 잘 피했어 4마리 괜찮아 후 오늘 잘 잘 되는데 차 온다 오 오 워 아 2마리 줄었잖아 오케이 3마리 괜찮아 오 오 오예 다음번에 좀비 7마리로 늘었어 하하하하 아이고 안 돼 안 돼 여덟 마리 오케이 폭탄 피했어 아 아 안 돼 아 아 점프 잘 못 뛰었어 오케이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가자 빨리 사람 나와라 오케이 아 죽었어 오케이 이번 게임은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안녕